여러분들 감을 제가 잡아놓고 공부를 해 볼게요.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 거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가 있지. 그럼 이거를 조금 확대를 시킬게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 하면 소유권 뭐다 보죠. 소유권 뭐다. 소유권 이외에 하면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있다. 그럼 여기 위에가 소유권이죠.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등기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권리. 그럼 권리이라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유자가 되고 싶어요. 전세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시험은 여기에다가 기준을 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유권 뭐다 보죠. 그럼 소유권 보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권리관계 1순위가 소유권 보존이거든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3, 4개를 출제를 하거든 보통 3개 정도 출제를 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많음은 2개 출제합니다. 적음은 1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작년도는 여기서 2개 나왔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항상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라. 자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하는 거라.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경우는 법에서 3개가 나와요. 3개 나올 때. 1번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건물을 신축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바다.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육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토지니까 등기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이고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소유권 보조.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그럼 이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권보도는 이것도 이 기억리언을 묶으세요. 여러분들 시험해 낼 때 기억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읽을 때 이래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내는 게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응용이 돼요. 이대로 시험해 낸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을 하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간다면 처분의 제한이죠. 옆에다가 씁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 경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안으로 가볼게요. 들어볼게요. 여기로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칠판 볼 필요 없지. 그냥 머릿속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머릿속에 있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내는 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 한다는 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법원이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들어오면 한다는 다? 그래서 압류는 지우는 겁니다.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거든. 맞아요? 그럼 오른쪽 팁으로 갈게요. 오른쪽 팁으로 갑니다. 오른쪽 팁으로 가는데 이렇게 딱 됐죠? 여기 보세요. 여기만 딱 줄 거에요. 무슨 권에? 소유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소유권 외에다가 줄 거에요. 그러면 O다 X다. X지.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3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3번에 책을 읽으면서 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줄을 정확하게 끄면 청국장입니다. 어디다가 줄 꺼야 돼요? 답은 나와 있는데. 법원 외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러니까 옆에다가 세무서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한다. 법원에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밑에 거 이거는 니은은 응용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응용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그렇거든. 이미 다 써져 있어서 그래. 써져 있을 때 처음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여기에 등기소가 있고 자 여기에 법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졌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위권 보돈인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얼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갑은 자기 이름으로 보돈 등기하고 얼에게 소위권을 이전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갑이 있잖아요. 보돈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 등기가 넘어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얼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건다. 그러면 얼이 소송을 걸 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이 가처분을 이해를 할 때는 소송은 1월 1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3월 1일 날 났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채워 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그럼 갑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얼이 소송 도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이 가처분은, 자, 중요합니다. 얼이, 얼이 등기소를 직접 가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해도 그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법원에 가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한다? 한다. 그럼 등기소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니. 그럼 직권으로 보내는 게 해버린 거예요. 직권으로 보내는 게 해버린 거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그럼 여기다 갑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에다가 가처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입니다. 명의는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내는 게 이루어졌는데 갑이 신청을 했다.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이게 직권 보내는 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야 하네요. 안 해요.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거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해놓고 할게요. 여기에 등기 수호가 있고 여기에 법원이 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 갑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미등기 부동산도 임대차가 돼야 안 돼요? 돼. 미등기 부동산도 임대차가 돼요. 임대차가. 임대차가 돼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보증금 잃어가고 임대차 계약기 1년 하고 임대차를 줬어. 임대차 계약기 안 끝났어. 끝났다면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라. 그럼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죠.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 단 어른 법원에다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촉탁한다 한다 한다 한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들어 봐서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출제인이 시험문제를 낼 때 자 여러분들 잠깐만 시험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응용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맞아요? 이 기억은 응용이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번호니까 할 때는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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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럼 그렇게 됐고.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자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소유권 모르는 길은 말소한다 안 한다. 결론은 이거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말소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직권의 한 소유권의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진 소유권 모르는 길은 말소한다 안 한다 이랬내거든. 마지막이 답입니다. 말소되지 시작. 안는다. 자 재판을 잠깐 해볼게요. 잠깐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가처분 등기 했거든. 답입니다.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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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면 이 가처분 지우지 안 지워야 돼요? 이게 지우면 이 보존 등기도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소한다 한다? 안 하죠. 소송이 끝나면 가처분만 말소되는 겁니다. 이제 보존 등기 해버렸는데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했다 안 했다 했다. 와 잘했어. 됐죠? 올해의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럼 결론은 오른쪽을 볼게요. 팁을 볼게요. 아유아유 이 글을 보고 결론은 이겁니다. 이 글을 문제를 내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죠. 자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줄 거예요. 소유권 뭐다? 그럼 결론은 둘 중에 한 개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소유권 무슨 등기 하느냐? 소유권 이런 등기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이리 와 볼게요. 제가 이 글을 말했거든. 잠깐만 봅니다. 여기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공용 부분이거든.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 하는데 표제부 밖에 없지. 표제부. 그럼 여기서 표제부 밖에 없지. 그러면 두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의 예를 들으라.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거고. 오늘 아파트에 가면 헬스장 독서실 딸려있다 안 딸려있다. 그런 게 전부 다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것은 관리사무소이거든. 답입니다. 그럼 오늘날 대다수 아파트의 관리동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나 홀로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저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면 이 아파트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그럼 없어 보인다는 말은 아파트 분야의 회장이 분애를 수립해가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니까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자 이 말은 공용 부분을 무슨 부분으로 만들겠다? 전용 부분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고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주고만하게 하나 짓기로 하자. 그러니까 규약을 폐지할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폐지할 수 있냐? 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면 그걸 산 사람이 있답다? 그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보도전기를 해야 된다. 왜? 옛날에는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 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갑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버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했다 했다 했지.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물을 때는 물을 때는 이 자리에 보도전이라고 쓰면 시이다. 오, 이든이라고 쓰면 엑스.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를 냈냐면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음 보기에서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거 일어난 거라.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 나와버렸어요. 지체 없이 하는 등기로만 묶은 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아까 그 101호를 산 사람은 즉시 지체 없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버전 등기 한다. 보존. 그래서 이해해두면 돼요. 이해했죠? 우와 잘했어.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답입니다.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겠거든. 소유권 보존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전입니다.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O다? X. 지분만의 이전등기는 뭐다? O.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는 옆에다가 방 한 칸. 여러분들 방 한 칸에 보존등기라는 말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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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중에 보존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인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